오잉뇽! 어머, 씨발 나와버렸네! 군대 이야기 정결자! 면제 받지 못한 자 짜재병! 뭐야, 이거! 뭐 가입을 게 없어! 알아서 너무 잘하니까! 야, 이 등명 새끼들 전부 다 면제 받지 못한 자 자대편 사서 보라고 해! 예, 맞습니다. 예, 예. 개념 없는 이 등명들이나 임대할 장정들이 읽으면 아주 좋지요, 예. 포털에서 면제 받지 못한 자 자대편을 검색해보세요! 라디오 이름이 뭡니까? 아, 이게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목창! 목창! 어, 목창! 뭐? 주말에 가면 자진한 새끼가 있어요. 이름이 자진입니까? 이름이 자진... 존나 커진 새끼! 옆에 여자 있어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노모예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유모! 노노노! 노모! 노모! 몰라, 이 새끼야. 나 쌩하다, 나 이 그래. 쌩하다! 아, 예. 아... 음... 아, 왜 신은 몰래? 뭐, 이 새끼야! 하하하하 여자 학교 축제 가다가 서울사를 버스해서... 하하하하 여자 학교... 이케... ...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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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윽...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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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너 뭐라 그랬어! 정적이! 니가 아주 간때가 쳤 부었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구 정치 의원님이 시키신 거예요. 알았지? 아 예예… 흐흐흐 예예예 그렇지 가서 뽀글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와… 라고 하시네요 그래? 못하겠다면! 알았지? 예예… 그러면 지금 당장 군장 뺑뺑이 도는 최은일 옆에서 같이 뛰게 해주지… 라고 하시네요 뭐? 이런… 씨…발… 시발… 으흐흐흐흐 어휴... 아휴... 아휴… 흐흐흐흐흐흐흐 헤헤 후라면 말고 짜짜구라로 해야지 병신아 라고 하십니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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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안에 해와 늦으면 짤없이 군장 뺑뺑이다 라고 하십니다 5초 지났다! 라고 하십니다 좀 미친데 이 새끼 또 지랄뻔해라… 아따… 역시 구정치 입영님은 대단하십니다 정말 완전 쪼라하고 꼼짝도 뭐하는 건지 처음 보는데 말입니다 정병장 저 새끼 저 강자한텐 약하고 약자한텐 강하고 아주 나쁜 놈이예요 잘하셨어요 구정치 의원님 뽀글이 없어도 한 젓가락 주세요 그거 안돼요 큰일 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면 되잖아요 하하하면 되잖아요 구 의원님 제게 볼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하하하 나 다른건 아니고 술하자 하라고 불렀죠 하하하 네? 술 말입니까? 에잇… 그러니깐 지금… 구정치 의원님 술 시중 들라고 근무를 서고 있는 나를 여기로 부른 거다 이 말이지… 김창호… 아니 아니 저,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 구정치 입형님이 시키셔서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꼭 좀 불러 달라고 강요… 아니 부탁을 하셔갖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진짜예요 제 뜻이 아니에요 어, 어, 그래 소대장 내가 부른 거야 내가 우리 그러지 말고 딱 한 잔… 역시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마 씨… 딱 한 잔만 하자고, 응? 김창호… 그래도 나는… 니놈 좋다고 니놈 따라서 군대까지 왔는데… 아, 그러니깐 누가 따라오래… 지가 혼자 와놓고서 왜 나한테 지랄이야 자, 자, 장미 칼! 너! 아유, 잘못됐어요, 달려주세요 아유, 달려주세요 아유, 달려주세요 지가! 야, 에에에에에에에… 으… 에에에에에… 너, 너라는 남자는... 정말? 흐흐흑 야야, 소대장, 술 한잔하고 가라니까 그냥 남아 버릴라! 흉! 야, 꽝 대신 닭에다 다방내줄 불러 으응, 다방내줄 불러! 에이… 차라리 때리지… 더 무섭네… 뭐꼬? 뭐꼬? 뭐..뭐야 저놈은? 저..정지혁 병장님? 뭐꼬지 엄마 나는 포차클라 이 개새끼들아 저놈 막아! 가입받고 가입받고 이 개새끼야 제메우수 뼈! 야야 막아 이 새끼들아 짜우하우치 라이생 쭈쭈 이 시X 멍청 라이생 뼈깽 개새끼야 정지혁 병장님 진정하십쇼 이루시멜 누가 정지혁이야 이 시X 나는 포착적이야 이 개새끼야 파스트 블러드 더블킬 트리플킬 이분한테 갈라면 나를 먼저 쓰러뜨려야 할 이 새X 또 말한다 이 새X 또 때려보거라 가렵다 지치치치신 나 더 쳐보거라 뭐..뭐꼬 이거 피빠물이 방울방울이 모기 뭐야 이 갓뜩이 개새끼야 뭐야 저..저기 이봐 왜..왜그러나 우리 말로 하자고 자네 정지혁 병장 맞지 그치? 아..이러지 말자고 그래 좋은 말로 하자 에이 뻐그리 만들라고 시켜서 화난거야? 에이 그럼 안해도 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공금행령에 사병 월급 갈취 개인용품 삥 뜯기도 수차례 중대원 협박에 불법 용도변경 음주 그리고 저 뭐야 공금기물 파손해 어? 그..그..그건 정지혁 병장 자네가 한거 아 이 틈에 얼른 키워야지 큰일나겠네 짱구 소대장 울린 새끼가 누구야 으..자..자..자..자..자..짱구 소..노대장구 어..어..울린 사람 말입니까? 네 그리고 상반 고도께 이 시발 개새끼야 사여 대적들을 내령해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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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만 아잇 이것 좀 놔주게 으..아잇 어잇 이거 뭐야 저..저..저..저..저..저.. 제대전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저 둘이 손을 잡은 모습은 대대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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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로하자니까 돈을 원하나 내 주움세 이송준 놓고 얘기하세요 야이 시발 개새끼야 이 시발 니가 뭐게 어디 힘주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 개새끼야 국민들이 너 찍어줘서 그런 거지 야 이게다 님이 달라서 그런게 아니야 이 국민들이 이 한겨 없냐 상승훈 내표 모아서 힘을 줬으니까 네 개새끼야 그럼 잘할 생각을 해야지 이 이 배떼기만 걸리구 이 씨발놈아 내 말이 많아 틀려 어? 아..아..아..마..마..맞아..마..맞아.. 그러면 더 맞아 씨발백점이네 이 개새끼야 너를 씨발끼가 더 나쁜 개새끼야 이 짱놈새끼 이 씨발박취같은 새끼 구정치 빌붙어갖고 알아서 끼는 놈 쌍놈새끼 얇벌레같은 새끼 너같은 새끼일 땐 중대거리 이모야 이 꼬리지 쌍놈새끼야 퇴자 이 개새끼 어 퇴자 여보세요 아 대표님 저 구정치입니다 오 구의원 어떻게 군대생활은 할만해요? 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여기 사병 한 놈한테 졸라 맞았습니다 인정사정 없이요 막 문으로 묵찍고 발꼭 근데 지가 안 때렸대요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야 아니 아니요 아예 아 그 포청천인가 뭔가로 분자 아예 그 놈 맞다니까요 원 농담도 구의원 군대가더니 유머러 세졌어요 진짜입니다 이놈 구속시키고 저도 당으로 복귀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아주 재미지네요 지금 진짜 사나이 예능인가요? 몰래카메라인가요? 하하하하 그럼 수고하세요 하하하하 디빌리 대표님 여보세요 디빌리 대표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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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는 너지 똑바로 말 안해? 이놈이 날 때렸지 그 이상한 분장하고 어허 이거 왜 이러시나 지금 나는 저 피엑스에 저 짜짜구라 사러 간 사람이야 아 피드리한테 물어봐 이 사람아 뭐 뭐 너희들 분명히 짜고 나 엿 먹이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을지 알아? 응? 어허 저 아니라니까 그러네 뭐 저 뭐 혹시 알아? 포청청이 다시 나타날지 뭐 뭐 후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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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개씨발러미! 이럴 개씨발러미! 화이팅 하이바! 카라 오프! 카라 오프! 카라 오프!